우리 텐션 우리 텐션은 너무나 대구에서 있잖아 너무나, 나우나 아, 어떨려? 그, 저, 이 텐션이 사실 아, 말해 사춘기고 아, 진짜 사춘기고 대구에 있는 나는 너무나 순간대시키고 빨리 절제해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기 오시래 저기,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이렇게 와, 맙진아인은 이래야! 아, 다시? 아,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 형, 저거 녹지를 못한다 자네. 응, 저거. 맙진아인 이따. 형아, 널 만나서, 마저, 마저. 네. 아, 네. 오, 예. 오, 예. 한잔하셔? 네, 네. 네, 네. 내가 알게 된다. 나는 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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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 찍고. 두 사람만 머리 잡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많은 쪽본인데? 딱하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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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리와. 이리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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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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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가 잘 닦는 게 왜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물에다가 잘 닦는 게 왜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졸고기가 없어요 저번에 한번 휴망을 넣었는데 손발이나 손발 넣었으니 편안한 것 같아요 먼저 오르러 갈 거지? 다섯 시차 나? 나 언니 먹어 아파 먹자? 나 언니 먼저 가야 되겠다 먼저 가야 되겠다 나 언니가 멘태로 가야 돼 나 언니가 멘태로 가야 돼 아니 나는 다섯 시차 끊어놨으니까 먹으러 갔다고 공연 먹을 수 있나? 공연 안 먹고 가야지 공연 안 먹고 가야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리고 그건 나의 시대이지 그러니까 나의 시대 다 먹을 때만 먹어 나 언니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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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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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